안녕하십니까 물론 일부의 존재에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죽이고 주님의 생각과 뜻을 붙잡고 동사한 자기들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과의 생각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함께 구워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찍이 우리 믿음의 성대들은 추궁에 이르는 대죄 7가지를 선정했는데요. 그 첫 번째 고음을 참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CS 무시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작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는 별부의 불린 것과 불린 성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죄와는 필요가 되지 않을 만큼 이 교만이라는 죄가 너무 큰 죄인 것을 알려준 말이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중국의 나라에 양변하고 있었던 광수민자 원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병은 오직 교만이다. 교만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이죠. 그러던 마을을 뻗기 위해 아주 커다란 종류와 나무의 한 그룹과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종류와 나무 그날에 모여서 이런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던 날, 이 종류와 나무가 싸우기를 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들을 너를 이렇게 공유해 주니까 너희들 나에게 감사합니다. 절반의 그 사람들이 나무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지나서 이 종류와 나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이곳에 모아놓는 동안에 혹은 지한때마다 나에게 절을 해야 해.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마을에 제압을 잃으리라. 거울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그 종류와 나무의 역차를 할 때마다 나무에게 절을 하면서 제압을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종류와 나무의 교만이 점점 더 커져가십니다. 그러던 날, 학교는 이 종류와 나무의 역차를 할 때마다 나무에게 절을 하면서 제압을 한다고 합니다. 야, 그게 또 사람을 왜 이렇게 못살게 될 뿐이 그만해서 못살게 될 것 같다고 당부하게 말할 겁니다. 그러자 이 종자 나무가 트렐리아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연히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질문을 주시니까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에게 생각하지마 라고 해서 딱 짜고 있습니다. 그럼 해가 어떻게 되실까요? 더 이상 종자 나무의 역차를 향해서 햇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이 종자 나무는 몸을 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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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고 그리고 통 cig pret and end 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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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 wouldn G 마치 자기가 자리에서 자리된 것처럼 그런 데 생각하고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많은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원 16장 18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야구보소 4장 6절 하반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때가 되면 그에게 비추었던 모든 햇볕을 하나님은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바데아서는 애돔 족속의 교만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애돔 족속이라고 하면 애돔은 누굴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의 형, 애서의 후손들이지요. 그러니까 야곱과는 형제지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애돔 족속의 교만은 무엇일까요?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능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당시에 이 애돔 족속은 높은 바위산들 위에 요새같은 동굴을 파놓고 살았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들이 사는 곳까지 길은 꼬불꼬불구비치는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들어가서 정복하기 힘든 그런 지형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많은 민족들이 한번 점령해 보려고 들어갔다가 점멸당하기 일수였다는 것입니다. 이 애돔 족속은 천혜의 요새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혜의 요새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애돔 족속은 이 하나님을 무시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애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 교만한 애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돔 족속의 교만은 하늘을 찔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애돔 족속의 교만은 그의 형제였던 야곱 족속을 향해서 너무나도 흉측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는 참지 않으시고 내가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애돔 족속의 교만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에게 잔인한 폭력을 행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잇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애돔 족속에게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포악이라는 단어는 히브료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요.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이 하마스의 뜻이 뭐냐 하니까 폭력, 난폭 이런 뜻입니다. 아모스 1장 11절에 가면 애돔 족속의 포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극류를 버리며 노를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애돔 족속은 동생 야곱 족속을 수차례 공격했고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특히 야곱 족속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하게 공격당하고 멸망할 그때에 애돔 족속이 함께 거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끼리 싸울 때 혹은 힘이 센 형이 약한 동생을 무참히 짓밟을 때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아플까요? 부모지요. 부모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애돔 족속의 야곱 족속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애돔 족속의 교만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고통을 조롱하고 기뻐하고 약탈까지 일삼았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을 텐데요. 우리 여성분들께서 먼저 읽으시다가 색깔이 나오는 부분이 나오면 우리 남성분들께서 굵은 목소리로 읽어주시고 다시 흰 색깔로 돌아가시면 여성분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우리 여성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보물을 빼앗아 갈 때에도 너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이 여성분들이 이스라엘의 성문에 들이닥쳐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실 때도 너는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가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고 비웃지 마라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마라 유다 백성이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고 웃줄대지 마라 내 백성이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유다가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보고 비웃지 마라 그들이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의 재산을 빼앗지 마라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제가 아파할 때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함께 아파해주고 위로해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애돔족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는요 약탈까지 일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받아 마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들을 향해 조롱하고 비웃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한피받아 한몸이른 믿음의 형제 자매가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조롱하고 비웃는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너무너무 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올왕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올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지요. 여러분 다윗이 사올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올을 마지막 순간 죽였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상을 줬나요? 기뻐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올왕 마지막 죽는 순간에 빨리 숨을 거두겠던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였고 사올왕을 위해서 슬픈 노래, 활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지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아파하고 힘든 분이 있을 때 그분이 나에게 때로는 모질게 대하고 아프게 대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해주고 위로해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애돔족속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형제인 야곱족속에게 잔인한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형제인 야곱족속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조롱하고 비웃고 약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오바데아서는 15절 상반들에서 애돔족속을 벌할 날이 가까워왔나니 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왔느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만국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애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지사고 애돔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굴게 되면 그 어떤 민족이나 나라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보소 4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라는 말씀은 진리지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절대 교만하지 맙시다. 절대 교만하지 맙시다. 감사하게도 이 오바디아선은 교만한 애돔족속과 만국을 벌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무너진 야곱족속을 향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므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온산, 거룩한 산, 그 성산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야곱족속이 다시 거하게 하겠다라고 하시죠. 이 예언은 실제로 포로 귀환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족속을 불로 그리고 요셉족속을 불꽃으로 사용하셔서 초계, 즉 지푸라기 같은 이 예소족속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이 예언은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예언은 언제 가면 다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완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꼭 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일으키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는 말은 무작정 넉넉히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를 잘 아시죠?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을 준비합니다. 신랑이 온다는 그 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름 등불을 준비하여 깨어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야곱족석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고난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족석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의 잔을 야곱족석에게 부으셨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족석이 어떻게 됩니까? 죽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바벨론의 뜨거운 잔이 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또 한 가지의 말씀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희망이라고는 한 줄기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망한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회개에 기도하다가 또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기 전에 말씀하셨지 70년이 차면 다시 돌려보내시겠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땅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가지 많은 루트를 통해서 돌아와 돌아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중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픈 징계, 고난을 허락하시지요? 그 고난 때문에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확신을 가집니까? 그래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이 확신 가운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고난의 길을 아니 교만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그 교만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산 속에 아주 작은 호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키우던 황금 비늘 물고기를 그 호수에다가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황금 비늘 물고기가 호수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 깨끗하고 너무 넓은 겁니다. 이야 좋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 맑구나 이렇게 막 연신 너무너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주변에 물고기들이 몰려와서 난생 처음 보는 황금 비늘 물고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야 너 봤어? 쟤 황금 비늘 갖고 있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랑 친구하자. 그러자 황금 비늘 물고기도 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래 나도 너희들과 친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서로서로 인사하며 친구로 지내게 됩니다. 한 달쯤 시간이 지나고 이 황금 비늘 물고기 마음속이 갑자기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쟤네들이 없는 황금 비늘이 있는데 나는 쟤네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데 내가 쟤네들보다는 높지 그러면서 물고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황금 비늘 없지? 나보다 더 빛나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말 좀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면서 함부로 물고기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도가 점점 세지자 물고기 친구들이 상처받기 시작하고 서로의 상처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황금 비늘 물고기를 서서히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황금 비늘 물고기는 외톨이가 됐습니다. 왕따가 됐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찾아와서 놀아지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이 들고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시름시름 앓고 병이 점점 깊어질 그 찰나에 이 황금 비늘 물고기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친구들에게 함부로 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은혜지요? 그리고 이 황금 물고기가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렇게 제발 용서해줘 싹싹 빕니다. 그러자 물고기들이 그래 알았어 용서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 황금 비늘 물고기를 받아줍니다. 그때 이 황금 비늘 물고기는 자기를 용서해주었던 그 물고기 친구들에게 자기 몸에 붙어있는 황금 비늘을 하나씩 떼서 용서의 증표로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호수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증표를 하나씩 하나씩 다 주고 이전과 똑같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호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황금 비늘 물고기의 주인이 깊은 산속 호수를 찾아옵니다. 내가 놓아준 물고기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호수를 보는 순간 이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호수가 황금색으로 뒤덮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호수의 이름을 황금 호수라고 지어준 전설을 따라 내려온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황금 비늘 같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라고 하는 황금을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라고 하는 황금을 어떤 분에게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황금을 다양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황금 비늘 같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것에 대해서 마치 내가 잘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냐 마음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병을 얻었던 황금 비늘 물고기처럼 외톨이가 될 겁니다. 마음에 병이 생길 거고 몸도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이 길은 정자나무처럼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그 황금 비늘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황금과 같은 아니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그 복음을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황금과 같은 그 다양한 은사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황금 호수와 같은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오바다를 통해서 야곱족속에게 애서족속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왜 애서족속의 심판 말씀을 야곱족속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널 회복시키면 너는 다시는 교만하면 안 돼 네 옆에 형제가 힘들 때 비웃고 짓밟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다시 널 물리칠 거야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야곱족속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만을 물리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 겸손의 대가이신 예수님을 점점 더 아름답게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애덤족속 같은 교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형제 자매를 말과 행동으로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조롱하고 비웃고 짓밟았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의 길에서 회복으로 가길 원하오니 성령 충만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바디아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도 애덤족속 같은 교만이 있음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대했던 것들 비웃었던 것들 조롱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 생각이 높아지고 하나님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교만의 길에서 이제는 회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가 거듭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 겸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매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예수님 닮은 진짜 겸손의 사람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